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이요? 주말농장은 6억 9천. 취미로 7억씩 지금부터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처분을 유예해줘요. 농지에 투기를 할 수 있는 길들을 활짝 열어주는. 어쩜 그렇게 법들이 따뜻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여주기기로 땜빵하는 거 아닌가. LH 투기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사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진 중에 어떤 게 농지로 보이십니까? 농지요? 농사를 짓는 땅.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이요? 봉투 같은데 다 고물상 같고. 보시면은 이게 다 4개가 다 농지입니다. 아 4개로 농지입니까? 전혀 농사 짓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흥시 과림동이라는데 한 동네에 이제 농지 거래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3개 신도시 예정지군요. 여기가 농지니까 당연히 1년에 거래가 한 건이나 두 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무려 한 131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37건 정도가 좀 이상 지구가 보이는 그러한 이제 투기 목적의 어떤 거래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1억짜리 농지가 있어요. 우리 농토의 생산성이 얼만큼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거기다 대출을 이게 이제 최고액이 18억이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4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로만 월 한 300만 원씩은 내야 돼요.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럼 농사 져가지고 월 300만 원씩 수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업용 농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뒀다가 나중에 이제 보상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충분히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이요? 주말농장은 6억 9천. 취미로 하는 건데 취미로 막 7억씩 막 이렇게 주말농장 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친구들 주말농장에 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조금 분양을 받더라고요. 몇백만 원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주말농장 가서 좀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빌려서 하는 거죠. 그거를 사서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더 이제 놀라운 것들 중에는 LH 직원들이 산 거에서 토지, 지분 쪼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사가지고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하는. 소유자가 왜 세 명이 있다. 그래서 12억 2천 8백만 원짜리 농토를 같이 사가지고 지분 쪼개기 같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소입니다. 주소. 9건을 저희가 이제 이상징호를 봤는데 주소지 중에서는 송파의 주소가 있다라든가 강남에 있다라든가 동대문에 있다라든가 하남에 있다라든가. 그들은 주말농장이 아니고 그냥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성사진을 통해가지고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봤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농사짓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그냥 버려두고 있거나 쓰레기 같은 거 잔뜩 쌓여 있거나 폐기물 처리 같은 걸로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농지를 제대로 영롱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할 시흥시나 광명시 같은 데서 제대로 된 어떤 관리 행정들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있죠. 농토는 반드시 농사짓는 사람만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게 됐어요.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전업을 했다든가 그럼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내가 영농을 하겠습니다라고 영농 계획서를 내야 돼요. 일주일에 내가 한 4일은 가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장비는 근처에 있는 농민들에게 빌려서 하겠습니다. 무슨 장모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을 것 같다는 게 확인이 돼야만 농지를 살 수 있게 자격증명을 주는 거죠. 일반 땅하고 농지하고는 취득 자격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건 농지법의 허점이 있는 거죠.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군요. 깊게 뚫려 있죠. 깊숙하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장관들 청문회 보게 되면 농지를 살려고 위장 전입했다가 드러나가지고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농지를 살려고 그러게 되면 그 농지 근처에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94년에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그 옆에 살지 않아도 이 농지를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김해두가 있고. 근데 왜 완화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을 대규모화 해야 되니까 근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어도 농지를 산 다음에 농민들에게 위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비옥농인들이 농지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에 투기를 할 수 있는 길들을 활짝 열어준. 그렇게 됐던 거죠. 두 번째 큰 구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장행정입니다. 여기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하게 하는데 아 조사를 이제 해야 되니까? 현재 농사를 짓는 지? 현재 나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게 하는데 이분이 봐야 되는 게 한 2,3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이 한 8배 정도로 봐야 돼요. 한 명이요? 네. 아니 한 명이 그거 한 번만 돌아다녀도 정년퇴임하겠네. 자전거 타고 이제 한 번 슉 하고 이제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좀 봐주기 행정을 한 게 아니냐. 아 구멍이니까. 활장을 행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발견했어요. 농사 짓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형사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농지법을 위반한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 것 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 딱 1.3%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벌금형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또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내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매각 명령을 내리면 와서 지금부터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처분을 유예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매각까지 하게 한 사례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바주 갱정을 해왔다. 어쩜 그렇게 법들이 따뜻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라는 데는 대부분 농지를 갖다가 도시로 바꾸는 거잖아요. 미리 사뒀다 그러면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이죠. 땅 투기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잘못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제도적 허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구멍을 메워야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팔자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적어도 경기도 중앙정부가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서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농지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 농지 영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농을 하지 않고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만큼은 처분 유예해 주지 말고 그렇죠. 다 매각 명령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개발되더라도 대토를 받거나 아파트 입증권 같은 걸 받는 그런 투기 이익들을 향해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번에 이제 LH 투기 의혹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나서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또 특검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끊어보자는 어떻게 다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먼저 1기 신도시 때 한 1만 5천 명 정도를 입건을 해서 그중에 한 9,700명 정도를 처벌을 했고 한 960명을 구속했어요. 공무원들도 한 130명 정도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수사를 하려면 한 1년 이상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3기 신도시도 그 규모 정도의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건 3개월. 연장을 해도 또 3개월. 한 길어야 6개월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건 결국은 명단 대조해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뭐 차명 거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수사는 거래를 봐야죠. 아까 보시는 땅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명단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로 땜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아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